그래서 방대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면 일개 군단을 맞먹는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에요. 전쟁을 치르려고 그랬었어. 실제로. 그걸 알으라고. 어리석기는. 근데 왜 지금은 뭐 그런 거 안하고 그냥 그렇게 사냐고. 그게 이유가 많습니다. 사연도 있고. 내가 뭐 돈 마음만 먹으면 큰 돈 못 만드는 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잘못하면 인생 끝나는 거지. 만들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수십억 수십억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벌떼같이 살려고 하는 놈들이 몰려온다는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냥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래서 그렇게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종합만능완도. 종합만능완도 실전 무술 운동 훈련 단련 연마 수련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녁이든 아침이든 새벽이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베란다. 화장실. 화장실. 옥상. 상. 공터. 일하는 장소. 언제 어디서든지. 이제 앞으로는 촬영해서 안 보여줄 때가 많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구나.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는지 하고 있다. 안 보여줘더라도. 어디선가 하고 있다. 아예 그렇게 100% 인식을 갖고 계십시오. 실제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야. 1년 365일 언제든지. 하고 있어요. 종합만능완도 실전 무술 운동 훈련 단련 연마 수련. 1번. 첫번째. 번개같은 스피드. 두번째. 정확한 급속원. 그 다음에. 4번. 3번. 파악. 강력한 파워 단련. 그 다음에. 각종 무지수료에서부터. 각종 무장해제수료에서부터. 기타 등등 해야죠. 그 다음에. 금검, 절약, 저축, 적금, 보험, 황금, 보석, 달러, 주식, 채권. 기타 등등. 돈. 돈 해야죠. 보석, 달러, 황금. 뭐 해야죠. 이것저것. 뭐. 어. 준비. 철저히 준비. 아무도 모르게. 돈. 돈. 돈 있다는거 알면 또. 그냥 빌려달라. 뭐하는거 많아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남의 명의로 일부러 돌려놓고. 나는. 돈이 없는 척 해가지고. 어마어마한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차도. 차도 안 사고. 기름값도 아껴야죠. 뭐든지 다 할게요. 그 대신에 이제 건강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내가. 건강. 건강의약, 식품, 건강의약, 한의약, 약학, 식품, 영양학. 뭐. 건강관리 철저히 하고. 음. 건강관리라고 해야죠. 피부 건강관리 뭐 해야죠. 기타 생활 필수품 철저히. 뭐. 장부에다 기록을 하면서. 내가 철저히. 근검 절약으로. 뭐. 관리하고. 음. 그. 그 다음에 뭐. 서적, 책. 뭐. 스마트폰, 노트북, 인터넷. 뭐. 기타 등등 프로그램. 뭐. 해커, 해킹. 뭐. IP추정. 디도스, 바이러스. 뭐. 기타 등등. 뭐. 뭐. 오만가지만. 종합 만루 완벽 지식기술 정보. 과학, 공학연구, 생각연구. 제조, 제작, 공작활동. 무술. 그 다음에 뭐. 근검 절약. 건강관리. 그 다음에 생활. 철저히. 응. 근검 절약으로. 철저히 관리. 응. 기타 등등. 뭐.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어. 이것저것 막. 철저히 관리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막. 이쪽저쪽 막 돌아다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어. 어. 최대한 막. 어. 어. 돈. 돈 나가는 거. 지출. 그 다음에. 수입. 수입에서부터 지출내용. 뭐. 이런 거. 다. 써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만동완료. 어. 호신장비. 호신용품. 최첨단. 특수장비. 장치. 뭐. 이런 관련해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고. 업그레이드지.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고 있어요. 방탄조끼. 가스총. 전자충격기. 삼단봉. 뭐. 호신스프레이. 뭐. 야간투식용. 스파이. 소형. 캔코더. 스파이. 캔코더. 단추. 뭐. 볼펜.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선글란스.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런거. 스파이카넌. 상대를 다 찍고 찍어가지고. 흠흠. 촬영해가지고. 흠흠.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싹 다 올리려고. 불법. 불법 관련해가지고. 그런. 양아치들. 뭐. 범죄형장. 뭐. 거기다. 촬영해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다 싹 다 올려버려. 뭐. 고발하듯이. 그. 스파이카메라 캔코더로 해가지고. 선글란스도 있지. 단추. 뭐. 눈에도 안 보여. 그냥 몸에 뭐. 그런거 관련 카메라가 뭐. 지금 현재는 다섯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업그레이드 시켜버릴거고. 뭐. 이것저것. 뭐. 유튜브에다 싹 다 올려버리면 돼. 다 촬영되고 있어. 상대는 모르지. 멍청한 놈들. 그 다음에. 도청 탐지기. 금속 탐지기. 기타 등등 해가지고. 최첨단. 특수 과학. 공학. 장비. 장치들. 해가지고. 생각. 연구. 준비. 조금씩 조금씩. 해가면서.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모든 것들을. 종합만능. 완벽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준비를 해가고 있다. 철저히. 촬영해서 안 보여주더라도. 하고 있다. 아예 100%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십시오. 무술도. 무술 운동. 훈련도. 하루도 빠짐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고 있다. 모든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 철저히. 왜 준비하냐고. 나중에 행동으로 반드시 하려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려고. 실제로 하려고. 그런데 목표가 이제. 노복합 장치 있잖아요. 최첨단으로. 무장한. 노복합 방패. 방탄으로 해가지고. 발끝에서. 머리가. 사람마다 더 빨리 달리는 거 있잖아요. 미국 특수부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5m 부착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난 그걸 알아.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이제. 그거를 더 고도화 시켜가지고. 유압 동력 장치로 해가지고. 기압 장치. 센서. 감각. 센서 장치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최첨단 장치를 탈으면. 완전 노복합이지. 방탄으로. 총알도 못 뚫죠. 그렇게. 방탄으로. 머리끝에. 최첨단으로. 싹 다 해놓으려고. 그게. 내 목표예요. 그래가지고. 공구류. 용접기. 가스절단기. 전자부품 관련해서부터. 화공약품에서부터. 기계. 공구류. 철물. 서적. 문방. 해가지고. 생활필수품 관련해서. 모든 것들 준비하고. 호신용품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고. 모든 것들을. 철저히 준비를 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 사람들은 모르지. 안 보여주더라도.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실제요. 뻥이 아니에요. 안 믿어도 좋아. 그러나. 나중에 이제. 나중에 알게 될 때가 올 거야. 믿지마. 그래. 믿지마. 믿지 말아라. 그러나. 실제니까. 나는. 그냥 넘어가 본 적이. 어설프게 살아본 적이 없고. 그냥 넘어간 적이 없는 사람. 아주 철저하게. 쭉 꼼꼼하고. 그러나. 아주 천천히. 차분하게. 냉철하게. 그래. 모든 것들을. 종합만능완벽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스타일. 그리고. 행동을 옮기는 스타일. 그냥. 무대포로. 루식하게. 앞뒤 앉아. 생각없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막. 조급. 손급. 빨리빨리. 당장.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큰. 어마어마한 것들을. 큰. 경험하고. 노하우도. 어마어마하게. 계획도 있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실제니까. 안 믿어도 좋아. 그건 실제입니다. altsza. 다운. 감사합니다.